261번째 리뷰 앞모습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코탭이 달려있지 않는 이걸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바는 이것으로 3번째 리뷰입니다 오리지널 삼바는 처음 리뷰해보는데 이건 삼바와 비교해보실 분들은 우측 아이를 클릭 아무튼 빠르게 오리지널 디자인 삼바를 가까이 더 가까이 아지다스 삼바 오즈 블랙 화이트 검 가죽 재질과 스웨이드 재질이 조화를 이룬 신발입니다 스웨이드 재질은 블랙 컬러로 부들부들 부들 없습니다 인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블랙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아웃사이드 부분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심플합니다 블랙 컬러의 가죽 재질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중간에 있는 아디다스 삼선 라인은 화이트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반대편에도 같은 삼선 라인 디자인이 있는데 이렇게 삼바 그시가 박혀있습니다 골드 컬러로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힐컵의 모습은 여기도 블랙과 화이트 화이트와 블랙입니다 구름이 볼록볼록 입체적입니다 탑라인까지 깔끔합니다 브레이스를 끼우는 부분의 모습도 블랙 가죽 재질로 통일감이 있고 런 재질의 슈레이스 컬러도 블랙으로 다 끼워져 있습니다 텅 앞에는 파란색 바탕의 불꽃 마커 사각형 탭이 보이고 텅 뒤에는 신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미드솔이 없는 아웃솔을 보고 있으면 역시 삼바는 축구와 베이스로 만들어진 티가 납니다 클래식함이 물씬 나는 스니커즈 하지만 키높이를 위한 신발은 아닙니다 밑바닥 아웃솔의 모습은 고무고무 디자인 전체가 갈색입니다 쿠스타라 같은 스터드 모양도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아디다스 블랙 깔창에 있는 화이트 컬러의 아디다스 레터링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디다스 쌈바 오즈 블랙 화이트 검을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음... 역시나 구분 났습니다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